지난 4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마켓글로벌과 11번가 등 12개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2.2% 증가했습니다. 2021년 1월 22.6% 증가한 이후 최대치입니다. 온라인 유통업체 상품군 별로 보면, 서비스와 기타 54.4%, 식품 28.1%, 생활, 가정 19%, 가전이 13.1% 증가했습니다. 기타 54.5% 증가했습니다. 기타 54.5% 증가했습니다. 기타 54.5% 증가했습니다.